방송에서 이렇게 에로, 에로를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방송 볼려면 성인 인증을 받아야 돼? 이게 싫어요? 난 지금 너무 좋아. 당신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? 나보고 어쩌라고. 엄청하게. 완전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나 부끄럽지만 X들 있어. 불결함을 느껴보고 싶어요. 이걸 엎어야 되나? 빨리 안 하면 X벌이. 방송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. 나 꿈꾸는 것 같아.